저희 남부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젊음의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전기엔지니어의 양성을 목표로 전기에너지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빛가란 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신설된 지역산업의 수요 맞춤형 학과입니다. 전기공학은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의 발전 분야,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하여 수용가에게 보내주는 전력전송 및 성배전 분야, 수전된 전력을 빛, 열, 그리고 전동력 등과 같은 부화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력을 제어하는 전력제어에 이르는 3단 응용과학 분야의 고급 실용기술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전기공학학습 실수과목은 전기전자의 이해와 폭넓은 활용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작품을 만들며 전기전자회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남부대학교는 창직동아리 활동 지원, 킥스톤 디자인 등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으며 다양한 실수과정을 통해 전기회로의 동작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기에너지 분야 전문 엔지니어는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여 그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대상처로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전력산업 공기업과 에너지 밸리로 이장한 500여 개의 전기기기, 스마트 그리드, 반도체, 전기전자 재료 등 전기관련 기업체가 주요 취업 대상처가 될 것입니다. 창의경진대회와 같은 팀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호 멘토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자는 기초공학에서 공룡 분야까지 공부해야 하고 엔지니어로서의 책임감과 자고심을 가져야 하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부대학교에서 자칫딱딱 살 수 있는 위기를 동행해 줄 따뜻한 선후배와 대상한 교수님들이 함께 여러분의 도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과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계 생활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광주 전남 에너지 밸리는 산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글로벌 스마트 산업 공동체입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여러분의 꿈을 후원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